11월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8, 9, 10월 3개월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정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지 뭔가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는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법인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월가시선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해석이 굉장히 좀 분분하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개월 연속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2020년으로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장 헬러 내릴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11월은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주식시장이 좋았던 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전통자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지 시장은 굉장히 낙반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몇 가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벤커브 아메리카에서 하트넷 전략가 유명한 전략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현 수준보다는 5%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4200이 무너지면서 한 번 더 394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요하게 장기 트렌드를 보는 게 보통 200일 2평선을 많이 보는데 200일 2평선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깨진 지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이후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사실 기간 투자자들의 이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번 들고 최근에 이제 AAII라고 전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 시장의 센티먼트 현 시점부터 6개월 뒤에 시장이 어떨 것으로 보느냐 라는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한 43% 정도의 투자자들이 6개월 이후에는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고요 이렇게 그 부정적인 전망을 한 비율이 긍정적인 전망도가 더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M7으로 대표됐던 올해 초반에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그런 대형 선별적인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부담감을 이제 임사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월장도 조금은 조심해야 돼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1월도 주의해야 된다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는 마음 아마 한결 같으실 것 같습니다 FMC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장 내일이면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될 텐데 사실 뭐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다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의중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실 결과는 거의 동결에 가깝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는 동결 다만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는 한 차례 임상 가능성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동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금리나 시점이 언제쯤 오느냐 지금 첫 금리나 시점을 내년 한 5월 혹은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충분히 올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히 나뉘는 상황이에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있었던 벵가드의 같은 경우는 벵가드의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발언을 했던 거는 앞으로 한 많으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망 역시도 지금 전문가들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fmc가 이번에 금리 인상이 거의 안 나온다 라는 것으로 이제 멈춰졌다 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fmc의 발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식 하마스 전쟁 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이 중동의 리스크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로 중심부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 어떤 반발이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동전쟁이 여기서 확전되기를 저는 전혀 바라지 않지만 혹시라도 확전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현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악재 중의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도 계속해서 좀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악재성 가득한 재료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케워주신 법인장님이셨습니다 반도체는 좀 어떨까요 반도체도 사실은 좀 희망을 많이 걸었잖아요 AI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근데 엔비디아 이슈를 보니까 이제 또 수출물량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악재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밤에 이제 사실 미국에서 다시 한 차례 이제 제조관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 한 50억 불금 한 6조원 가까운 이제 칩셋들의 중국 수축이 지금 무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악재기는 한데 AMD 심적 같은 경우도 발표됐고 AMD도 제가 지금 본 걸로 한 1% 정도 시간을 하락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의조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대중국 수출 제재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물량이 지금 중국에 수출이 안된다라고 하면 팔 곳이 없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 AI 칩셋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시아로 가느냐 미국으로 혹은 중동으로 가느냐 시장의 문제에 소화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센티먼트로 보면 사실 악재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가 한 510불까지 최고점에서 510불 정도까지 상승했던 게 지금 407불 선으로 내려왔거든요 고점대비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게 10%는 조정 그리고 20% 하락이면 이제 갑자기 단어한 생각이 20% 하락이면 배워맞게 진입했다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언저리에 지금 엔비디아가 딱 걸려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기술적 이평선을 보더라도 약 한 370불 정도 까지 엔비디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200일 이평선이 깨지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407불인데 370불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가 그 구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실적 발표 21월 20일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서 또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헷갈릴 때 AI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AI는 11월 전략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11월 전략 저희 사실 11월 전략은 오늘 이제 오토가 돼야 제대로 나오고요 지금 일주일 전략 먼저 좀 말씀드리면 주간달 전략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하락 위험을 예측하는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시장의 위험들을 지금 CNN의 시여행 데일 같은 경우도 이제 위험들을 공포구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호가 지금 39가 지금 나왔는데 39라고 하면 전체 미국 시장 투자하는 비중 39%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현금 비중을 더 많이 올리는 걸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지정학습 리스크 같은 것도 사실 이제 하나의 변조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내일 연준의 발언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GDP라든지 개인소비지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미국의 경기 성장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부금리를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냐 뭐 감노들박은 많이 있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이제 도비시하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저희 모델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너리티 원자재 가격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 그리고 중동발 이슈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센티먼트로 봐도 사실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맥앤위피선세븐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지금 베어마켓에서 들어왔어요 테슬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슈만으로 묶으면 고점 대비 지금 10% 이상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영역에 들어왔다 라는 건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인식은 하고 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 엔비대 실적 발표도 남아있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견인하면 시장의 상승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사실 올 초보다는 이제 그 국면이 그렇게 긍정적이 되 않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FOMC 엔비디아 애플 등의 실적이 뭔가 좀 우군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